아 뭐요? 아우 시끄러워요 죄송합니다 기내에서 손 안 피우시면 안됩니다 자리에 앉아계세요 다들 사진 찍지 마세요 좀 앉아요 아저씨가 제일 시끄러워요 자 여기요 식사 못하셨죠? 아 예 식사 여기 동현씨 식사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비프랑 치킨이 있는데 비프로 드리면 되죠? 치킨은 안 드시니까 치킨은 안 드시나요? 치킨은 안 드시나요? 그렇긴 한데 그거 어떻게 아셨죠? 원래 손님같은 공룡상은 닭을 좀 안 드시더라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기쁜 준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춥네 감기 걸려주셨나봐요 담요 갖다 드릴게요 네 너네가 생각보다 좀 많이 춥죠? 네 감사합니다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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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주셨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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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기다려주셨나요? 잠시만 기다려주셨나요? 네 일단 식사 좀 하시고 편의 좀 쉬십시오 네 고생해 좀 먹어야지 놀랍니 아 진짜 조인妈 동wnie distinguish 조이시 조이씨 조요 대리 조용 조용 누구야? 누구야? 당신 누구야? 종현아 누나야! 블링 블링 이즈 종현! 블링 블링 이즈 종현! 제발 우리 종현 씨 편하게 휘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! 종현아 누나야! 제발 편하게 휘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! 블링 블링! 아 진짜! 정리 좀 잘하세요! 시경이 진짜! 나가세요! 저거 뭐야? 나가세요! 나가세요! 오빠! 저 갈게요! 나가세요! 나가세요! 제발 편하게 휘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! 됐어요! 조현 씨 이제 편히 씹십시오! 됐습니다! 진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! 됐어요 이제! 이 안에! 내가 왜 SM 경원이 되는 줄 아세요? 지금 심지어 비난을 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!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? SM이라는 회사 종현 씨 때문에 만든 거래요! 원래 회사님이 제2H예요! 제2H예요! 제2H 사랑해요! 사랑해요! 제4H 사랑해요! 제2H隊